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단식 이어가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 결국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오늘이 단식 19일째인데요. 아침 6시 55분에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러면서 병원으로 실려간 것 같습니다. 최지원 기자, 일단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는 지금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성모병원으로 이송됐군요. 네, 이송됐습니다. 오전 7시 무렵쯤에 구급대가 출동을 해서 이 대표로 이송시켰고, 현재 지도부 등 민주당 의원들이 병원 앞에서 대기를 하면서 이 대표 치료 상태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면 오늘 원래 10시에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거든요. 박광훈 원내대표가 먼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지금 그것도 이 대표 치료 상황과 건강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할지 조금 유동적으로 아직 검토해보겠다.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아직 유동적이다? 네,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9시에 지금 4분 뒤인데, 9시에 비공개 최고위를 민주당에서 열 예정이고, 9시 45분에 의원총회 한 뒤에 10시에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해질 걸로 보입니다. 지금 천준호 비서실장, 그리고 정청래 의원, 지금 측근 의원들이 옆에서 호송을 같이 하고 있고요. 119 구급대가 급히 와서, 지금은 아마 이게 성모병원에 도착해서의 모습인가요? 당대표실은요? 지금 당대표실을 빠져나오는데, 지금 이미 상당히 말을 거의 못한다, 의식이 좀 희미하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눈을 아주 질끈 감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신발도 지금 제대로 신지 못하고 지금 이송이 되는 것 같네요. 어제는요. 어제까지만 해도, 밤 10시까지만 해도 주변 사람들과 대화 같은 것 정도는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몸 상태 아직 괜찮다, 이런 의사도 밝힐 수준이었다고 하는데. 어제는 말을 할 수 있었는데. 네, 오늘 오전에 이제 급격히 더 악화가 되면서, 박주민 의원이 아침에 라디오에 나와서 얘기한 말이 있는데, 오전 7시쯤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가 봤더니, 대표가 이미 의사소통이 좀 안 되고, 의식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판단이 들어서 이제 비서실에서 소방에 신고를 해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액션을 했다고 하고, 원래 어제도 소방에 한 번 출동을 했었잖아요. 네, 어제 상황 잠시 뒤에 질문 드리고요. 일단 오늘 아침 상황이 어땠는지, 이 상황을 먼저 본 박주민 의원의 얘기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제 한 밤 8, 9시, 10시. 이 무렵까지는 그래도 바이탈이랄까, 수치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나쁘긴 나쁘지만 그래도 조금은 더 본인 의지대로 버티실 수는 있겠다라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제 밤 사이에 굉장히 혈당치가 많이 낮아졌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119를 불렀고 그래서 7시 한 10분 조금 넘었을 때 병원으로 좀 이송이 되셨습니다. 제가 이제 있었는데 대표실에 들어오라고 저를 불러가지고 제가 안으로 들어와서 뵙으니 오늘 아침에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처치하셨고, 그다음에 의식이 없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네, 물론 목격담입니다만 박주민 의원은 본인이 판단했을 때 의식이 없는 것 같았다. 그래서 급하게 119를 불렀다. 그런데 사실 어제도 119 구급대원들이 대표실 안까지 들어갔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앞에도 있고 이제 안에도 왔다 갔다 하면서 대표 상태를 이제 체크를 했었는데 그때도 상황이 안 좋다, 이런 판단이 좀 들어서 비서실에서 소방을 119에 호출을 했었습니다. 신고를 해서 실제로 이제 구급차 등이 이제 출동을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이 대표가 스스로 괜찮다, 아직 실려갈 정도 아니다, 이런 의사 표현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출동을 했다가 다시 철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마 오늘 오전에는 그런 의사 표현을 이 대표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지금 비서실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가실래요, 마실래요 이렇게 물었을 때 나 아직 괜찮다거나 안 가도 된다라는 의사 표현을 어제와는 달리 오늘은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결국에는 이송하기까지로 이제 연결이 된 거고요. 오늘 공보실에서 이제 민주당 측에서 추가로 이제 알린 것은 이 대표의 신체 징후 자체는 이제 전날과 대비해서 변화가 없었고 그러나 이제 탈수 등의 증상을 보이면서 정신이 혼미한 상황이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공식적인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현재 여의도 성모병원에 입원이 급히 됐고요. 현재 몸 상태가 어떤지 지금 사진으로 봐도 유관으로 봐도 상당히 몸 상태가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른바 아까 바이탈 수치라고 하죠. 병원 가면 실제 이제 몸 상태가 어느 정도 위급한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상황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에 있으시니까 이상민 의원님. 결국 우려했던 상황이 지금 발생을 했어요. 예, 뭐 당내외에서 당내외에서 단식 중단을 이제 간곡히 호소를 했는데 이제 병원에 실려가는 사태가 됐는데 오히려 이거를 계기로 여야 간에 전국을 푸는 지혜를 좀 발휘해야 되겠다. 양쪽이 지금 강대강을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국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또 국민들만 골병드는 상황이 되는 거에 대해서 정치권이 좀 한번 돌아보고 좀 이것을 강대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푸는 지혜를 특히 집권 세력 대통령이나 또는 여당 쪽에서 좀 야당에 대한 손을 내미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국정을 주도하는 여당으로서 집권 세력으로서 보여야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좀 매우 안타깝게도 하여튼 뭐 단식을 누가 하라고 했냐 또는 뭐 하여튼 심한 좀 모욕적인 얘기까지도 했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아주 안 좋은 정치적 태도나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런저런 걸 떠나서 일단 사람이 쓰러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정치권의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신지호 의원님 이 대표도 이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우리 최지원 기자께서 이재명 대표가 병원 이송되는 거에 대한 의사 표시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간 거다 이렇게 설명해 줬는데 이재명 대표가 오늘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좀 받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나서 단식을 지속할지 과거에 보면요. 병원에 갔다 와서 단식을 또 재개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지 어떨지 아니면 이제 몸을 회복하는 정상적인 치료를 계속 받을지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의지에 따라서 결정이 될 거라고 보는데 제가 예상컨대는요. 단식을 지속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이상민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없었다면 저는 단식이라고 하는 그런 선택을 했겠는가. 그래서 저 단식은 아마도 오늘 뭐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어떨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본회의 체포동의안 표결 때까지 단식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일단 지금 여럿 변수가 생겼습니다. 단식 19일 차에 병원으로 이송이 됐기 때문에 물론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병원에 잠시 입원했다 다시 또 단식한다고 대표실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상황은 유동적입니다만 일단 수사나 영장 청구 그 부분부터 짧게 이따 뭐 다시 지켰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영장 청구하는데 조금 검찰이 주춤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재의 언론 보도에 따른다고 하면 이와 같은 단식과 관계없이 검찰은 검찰의 길을 간다 한마디로 오늘 정도의 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는데 그날에 맞춰서 어떻게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표가 지금 어떻게 보면 정신이 혼미해서 경찰에 병원에 가게 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검찰이 과연 오늘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에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보면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완전히 정말 정신이 혼미한 것인지 아니면 그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향후의 어떤 검찰 수사의 일정도 지금 정해질 가능성이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검찰은 검찰대로 어떻게 보면 영장 청구를 그냥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할 가능성 상당히 크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그에 따르는 더 중요한 것은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이제 중요한 것은 공의 국회 시간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민주당에서 이 사안을 어떤 식으로 대응하느냐 그 부분에 어떤 포커스가 있는 것이지 검찰은 검찰의 길을 그대로 갈 가능성 오히려 현재로서는 좀 더 높지 않을까 예측을 합니다. 그렇죠. 지금 검찰이 정치적 고려를 한다 해도 이미 영장 청구 방침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하루 이틀 미루느냐는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속보 들어왔는데요. 영장 청구 검찰이 했다고. 그렇습니까? 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영장을 청구. 지금 막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결국 검찰은 백현동 사건 그리고 백현동 의혹과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병합해서 묶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이제 검찰의 시계는 여의도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 짚어보죠.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는 그게 없다. 그런데 성공하려면 그게 있어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뭡니까? 두 가지 키워드입니다. 하나는 명분, 하나는 타이밍. 명분과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데요. 실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2003년 11월에 그 당시에 한나라당 대표 있던 최병열 전 대표가 그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비리 특검법과 관련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 거부권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단식을 했었는데 실제 그 케이스가 같은 경우에도 한 10일 정도 단식을 했고 그 과정에서 유명한 어떻게 보면 YS 김영삼 전 대통령이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한 23일 해봤는데 단식 끝에는 죽는다. 이런 얘기를 남겼고 실질적으로 그 무렵에 특검법이 통과시킨 다음에 단식을 풀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나아가가 얼마 되지 않았죠. 2018년 같은 경우에도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드루킹 특검, 대선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이 특검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했었는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특검을 관철시킨 다음에 한 10일 만에 다시 본인의 단식을 중단했던 그런 사례가 있고 두 사례는 결국 단식을 통해서 확실한 명분과 타이밍을 잡아서 성공했던 단식, 다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큰 후유증이 있었다라는 후문입니다. 결국 단식을 왜 하는지 요구사항이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구사항이 불분명하다 보니 민주당이 출구 전략도 못 찾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죠. 그런데 어제 갑자기 주말에 꺼내든 카드가 있습니다. 바로 내각 총사퇴. 자, 내각 총사퇴할 때까지 단식하겠다. 지금 이 카드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저게요. 즉시 제출한다면 오늘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검찰이 오늘 영장 쳤잖아요. 내일 국회에 보고가 되고요. 20날, 20일에 윤지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습니다. 20일 국회에 보고가 되면 아시다시피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체포동약 표결 아닙니까? 21일 본회의 표결이 거의 확정적입니다. 그런데 총리 행인권의한도 즉시 제출한 내용을 오늘 제출하면 21일 날 총리 행인권의한도 그때 표결하는 거예요. 그럼 같은 날 같이 표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뜬금없이 한독수 총리를 때리는가 했는데 표단속력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총리 행인권의안을 해서 행인권의안을 통과시키고 그 기세로. 그러니까 이제 안건처리 순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체포동의안 먼저 하고 이거 행인권의안을 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약간 이게 왜 뜬금없이 나왔는가. 저는 그 표단속력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날 빠르면 21일 이번 주 목요일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총리에 대한 해임권의안 표결을 먼저 하고 물론 아직은 구상 단계입니다만. 그리고 나서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에 대해서 또 표결을 한다. 그 상황 보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논의는 사실은 의원들 사이의 논의보다는 당내의 강성 지지자들. 거기서부터 의원들에게 요구사항입니다. 요구사항으로 받아들인다. 검사에 대한 특정 검사에 대한 탈핵 요구라든가 이런 거를 좀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폭종에 대한 견제를 강력히 하라. 이런 강성 지지자들의 뜻에 받들어서 그날 저는 의원총회 가지 못했습니다만 의원총회에서 그렇게 의원들 결의로 이렇게 한 모양입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썩 그렇게 바람직한 진행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네, 일단 지금 이 시각 가장 관심을 끄는 거는 병원으로 실려간 이재명 대표의 상황인데 최지원 기자, 권칠승 의원이 조금 전에 브리핑을 했어요? 네, 브리핑 이재명 대표 건강 상태에 대해서 지금 진료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설명을 좀 해줬는데 지금 현재로는 생리식염수를 투약받고 지금 안정을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 흔히 말한 링거를 맡기 시작을 했다는 거군요? 당장 이제 응급처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이 성모병원에서 이 수액 처치가 끝나게 되면 끝나는 대로 이제 녹색병원이라는 곳으로 이송될 거라고 하거든요. 이 녹색병원이라는 데가 단식한 사람들을 치료하는 전문병원으로 좀 알려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병원으로 이송해서 마저 치료를 받겠다. 지금 이런 상황인 거고 그 의식은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 이 천준 권칠승 의원 말대로라면 의식이 없는 상태는 아니군요. 네, 그런데 이 대표 본인이 단식을 중단하겠다. 지금 이런 의사는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현재까지는 단식을 계속하는 상황으로 봐야 할 것이다. 이런 설명도 지금 같이 내놨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전해드린 대로 검찰 오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병원 이송으로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변수가 많아졌습니다.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앞으로의 일주일 이재명 대표에게는 운명의 시간이 될 전망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오는 18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무런 증거 없이 오직 야당 탄압과 정적 제고를 위해 권한을 남용하는 검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납득할 수 없는 시기에 납득할 수 없는 사위로 납득할 수 없는 방식의 영장 청구를 일삼는 것은 야당에 대한 검찰의 대국민 선전포고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국회 앞에 계단에 땡벳에 앉아있고 하는 걸 보면 저희도 측은해요. 왜 바쁜 시기에 저렇게 해야 되나 싶고 또 이게 문제는 결국에는 간단하거든요. 법원에서 소명하면 될 문제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금 전에 법원에 신청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찰의 구속영장 그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혐의가 제일 중요한데요. 세 가지 혐의입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특경가법에 의한 배임죄 그리고 뇌물죄입니다. 뇌물이에요? 제3자 뇌물이라 뇌물인데 이 부분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외국한거래법 위반 송금과 관련해서 아마 이런 내용이 전해진 것 같은데 최지원 기자 일단 짧게 먼저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어떻게 청구됐습니까? 지금 오전 9시 얘기해서 지금 이 대표 단식 병원 이송이 알려지고 난 이후인데 지금 검찰이 바로 영장 청구를 한 거거든요. 이 반부패 수사일부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말씀하신 배임 혐의로 인한 특경법 위반 그리고 또 제3자 뇌물이 아니고 위증교사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 혐의로 인한 이 위반이 있고 외국한거래법 위반 혐의 이렇게 세 가지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 겁니다. 눈에 띄는 건 또 위증교사가 있어요. 이게 뭐냐? 지난번에 백현동 조사 때 이재명 대표가 예상치 못했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른바 검사사칭 사건. 그건 이미 이재명 대표가 그때 당시 검사사칭이 선거법 허위사실 위반 이런 거에 무죄가 났습니다만 그때 위증을 했다라고 뒤늦게 고백을 한 사람이 있어요. 나타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 위증을 했다는 사람은 당시 상대 후보를 위해서 일을 같이 했던 사람인데 지금 그 부분 그러니까 가장 관심을 끄는 건 배임이고 그다음에 뇌물과 관련된 거 그런데 위증교사까지 지금 이 혐의 내용을 조금 정리를 좀 해 주실 필요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핵심인 것이 크게 봤을 때는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가지고 민간 사업자에게 수천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 내 성남시민에게 그만큼 액수의 어떤 피해를 입혔다라는 취지로 특정경제범죄가정처벌법상에 배임죄가 성립됐다는 것 하나 그리고 또 쌍방울의 대북손금 특가와 관련해서 500만 불, 300만 불 이것이 합해서 800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0억 가까이와 관련해가지고 이 부분은 이제 뇌물로 했는데요. 제가 공수사실에 대한 내용을 봤더니만 죄명 자체는 특가법상의 뇌물이라고 돼 있지만 부정한 청탁이란 내용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문상으로는 제3자 뇌물로 지금 공수, 제3자 뇌물 예상했던 대로 구속영장을 지금 청구를 했는 건 맞는데요. 그 내용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있어가지고 500만 불은 스마트팜과 관련해서 대신 그 돈을 보내달라고 하고 그에 대한 부정한 대가는 뭐냐 하면 대북 사업을 추진하면서 독점적 사업 기회를 쌍방울에 달라라는 그런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것이고 나아가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 사이에 같은 경우에는 방북과 관련해가지고 방북할 수 있도록 그 비용을 대납해달라라고 하면서 300만 불을 북한에 했었는데 그때 같은 경우에도 방북하도록 도와달라고 하고 그것을 추진해달라고 했다는 것을 부정한 청탁으로 받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일반 뇌물 같은 경우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돈을 받거나 제3자에게 주는 것이지만 제3자 뇌물 같은 경우에는 그 플러스 알파로서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쓰여진 공수장 같은 경우에도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라고 해서 결국 특가법상의 죄명은 뇌물이지만 실질적인 어떤 죄명에 있어가지고 죄 법적 구속 요건에 있어가지고는 제3자 뇌물로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나아가 범죄 중대성 그리고 증거인멸 사유가 충분하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배임이 있고 뇌물이 있는데 이 사건이 다릅니다. 배임은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서 배임이라는 거예요. 성남시에게 손해를 끼쳤다. 그러니까 더 민간업체한테 처음에는 100% 임대라고 했다가 10%를 확 줄이면서 그 돈, 그 많은 돈, 민간업자가 그냥 가져가게 성남시는 뭐 했느냐? 배임죄입니다. 그런데 배임에는, 백현동 사건에는 뇌물은 없어요. 뇌물은 혐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뇌물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성남시의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직까지는 지금 김인섭 씨라든가 정진상 이런 사람들 조산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한테 뭔가 대가를 받고 이런 일을 해줬다라는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뇌물이 있는 부분은 바로 제3자 뇌물죄 쌍방울 김성태로부터 혜택을 주고 제3자 뇌물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 좀 그렇습니다만 비교하기가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았던 혐의, 제3자 뇌물죄 이걸 이재명 대표에게, 당시 성남지사에게 이번에는 경기도 지사 시절이니까 이 부분 어떻게 분석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구속영장 청구 세 가지 완전히 독립된 별개의 사건입니다. 연관성이 전혀 없는 세 개의 사건을 같이 합쳐서 영장 쳤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엄청난 예우라고 봅니다. 엄청난, 일반인 같으면 다 껌껌이 영장 청구됩니다. 껌껌이 영장 청구돼요. 그러면 재판도 다 따로따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나로 다 합쳐서 이렇게 했다는 거는 아까 민주당 측에서는 검찰 독재의 만행이다, 뭐다, 제1야당 탄압이다, 어쩐다. 이 정도 예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일반인이라면 이런 걸 받을 수 없는 그런 케이스라고 봅니다. 이제 민주당 의원들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혐의 내용이 국회로 다 송부가 될 거고 이거 꼼꼼히 더 읽어보신 다음에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구속영장 청구가 됐으니까 절차적으로는 체포동의안이 표결의 절차에 들어갈 것이고요. 그 절차에 국회의원, 이제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해서 가부를 결정하고 만약에 가결이 되면 뭐 알려진 대로 영장심사, 판사 앞에서 영장심사를 받게 되는 절차를 받게 될 거고 만약에 부결되면 그 절차가 안 되고 그냥 끝나는 거겠죠. 다만 이제 그동안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국민들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 불채포트권을 포기하겠다고 했고 여러 차례 뭐 이와 관련해서 우여곡절이 있었고 방탄국 정당이다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요. 이번 표결에서는 국민들과의 약속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점을 민주당 누구나 그 점을 잊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1일이 될지 아니면 25일이 될지 그날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채포특권 포기를 외쳐왔지만 이제는 민주당의 입장이 다릅니다. 정당한 체포영장이 아니다, 부당하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이재명 대표 그동안 이런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불채포트권 제한해야 된다. 만약에 또 정당한 영장 청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부결을 시킨다면 우리 당은 이제 영원히 방탄 지옥으로 빠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니네들은 말 뒤집기를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더 쉽게 하는 그런 부류 아니냐라고 비난을 해도 저희가 거기에 대고 반박을 잘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병원에 실려가고 그리고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서 앞으로의 일정도 이제 어느 정도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민주당의 입장이지만 언제 이거를 표결에 넘길지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이 나오고 있어요. 조금 전에 들어왔어요, 또. 네, 이게 오늘 청구가 됐기 때문에 이제 법원이나 법무부를 통해서 이제 검토를 거친 이후에 20일에 또 본회의가 있거든요. 20일에 이 체포동의안 보고, 그러니까 영장 청구 보고를 하게 되고 21일 날 바로 다음 본회의에서 72시간 안에 해야 되니까 네, 바로 다음 본회의에서 아마 표결에 붙여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20일에, 20일에,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 수요일에 보고가 되고 목요일 날 본회의 표결에 가겠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의 입장인 것으로 이건 민주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방안대로 갈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영장 청구했고 적어도 내일쯤이면 송부가 될 것이고 수요일 날 보고하고 드디어 목요일 날 혈정이 날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게 구속이냐 아니냐의 사안도 아니에요. 그 전 단계입니다. 그 전 단계, 국회에서. 자, 근데 이때 지난번에는 왜 이재명 대표가 이 부당성에 대해서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만 이 표결 과정에서. 이번에는 그것조차 안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약간 이제 항의성 차원으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더라도 이거에 대한 신상 발언을 본인이 직접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기는 한데요. 물론 뭐 이제 건강상의 이유도 있다 보니까 직접 본인이 이제 본회의장에 서서 설명을 하는 시간이 어려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 건데 이에 대해서 지금 대표 측이나 비서실에서는 아직 뭐 정해진 바가 없고 의사는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뭐 병원에 지금 실려갔는데 이송된 상태에서 과연 21일 날 표결을 한다 해도 그때 부당성을 얘기할 수 있겠느냐. 아니다. 그때쯤 되면 어느 정도 이제 건강이 좀 회복이 된 상태에서 지팡이를 짚고라도 본회의장 나가서 본인의 얘기를 할 것이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단식 병원 치료를 계속 받을지 아니면 단식을 다시 재결할지 거기에 따라서 좀 달라질 텐데요. 그런데 뭐 저 정도를 하면 꼭 그날 신상 발언을 하고 안 하고가 크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도에 의하면 이상민 의원이 앉아 계시지만 이상민 의원님처럼 신념이 확실한 분 빼놓고는 비명계 의원들도 내 마음 나도 몰라. 하루에도 마음이 몇 번씩 바뀐다. 저렇게 뭐 목숨을 내건 단식을 하는데 어떻게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찍을 수 있겠느냐. 뭐 이런 건데 이재명 대표는 그런 의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요. 그냥 관찰자 입장에서 보면 그 체포동의안 표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어떤 표결을 하실지는 제가 질문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건 뭐 무기명 투표니까요. 그런데 당내에서 이른바 동정론 아니 저렇게 당대표가 지금 쓰러져가지고 저러고 있는데 뭐 동정론이 좀 있다 이런 얘기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인간적으로야 당연히 지금 단식을 통해서 어떤 힘든 상황에 있으면 그에 대해서 뭐 좀 안쓰럽다. 하여튼 그런 정서적으로 드는 건 인지상정이죠. 그 문제와 그 문제와 이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에 있어서의 가부 문제는 별개라고 생각됩니다. 말하자면 지금 그동안 비판적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적 발언을 했던 의원들이 말을 요새 안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뭐 단식을 당대표가 하고 있는데 그렇죠. 대놓고 하기가 뭐 그것이 뭐 겁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정서적으로 하기가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 때문에 좀 자중하는 것뿐이지 그렇다고 물 밑에 각각 갖고 있는 생각들이 크게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동정론이 확산되고 이재명 대표가 뭐 그걸 노리고 했다. 제가 보기엔 그 효과는 별로 없을 것이다.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런데요. 이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기권입니다. 지난번 투표 결과 1차 때요. 1차 때도 139표 찬성이 더 많았어요. 저희를 그래프기구로 준비한 거 있죠. 1차 때 어떻게 나왔느냐. 찬성이 139 반대는 138 찬성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과반 투표에 과반 찬성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9명이 기권을 했어요. 물론 이게 민주당 의원이라고 꼭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리고 무효표도 있었고요. 무효표야 본인이 그때 한자를 엉뚱하게 쓴다든가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무효나 기권 중에는 그래 내가 이거 아무래도 영장을 가서 당당히 심사받는 게 맞는데 그래도 내가 난 몰라. 난 모르겠어. 다른 사람들이 해. 이게 이제 동정론이 이뤄지면 나는 찬성은 못하겠지만 그렇다고 반대는 못하겠고 애인 안 몰라 기권, 무효가 많아질 수 있지 않을까. 거꾸로죠. 반대를 할 수는 없고 왜냐하면 국민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찬성을 하자니 너무 이거 모진 거 아닌가 이런 갈등은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기권이 찬성으로 카운트가 안 되고 반대로 카운트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저를 포함해서 31명인가 31명이죠. 민주당 의원들이 불책보 특권에 대한 포기를 선언도 하고 먼저 선도적으로 이렇게 의견 표명을 했거든요. 그 숫자는 크게 변동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의원들의 심리. 물론 무기명 투표입니다만 아니 나 모르겠어. 다 보고 어떡하라고. 찬성은 좀 그렇잖아. 애인 안 몰라. 가결 안 하고 기권할 거야. 이게 다 반대표가 되는 거예요. 사실상.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베스트 시나리오는 뭐냐면요. 본인이 6월 19일 교수담차의 대표연설에서 대국민 서약을 했잖아요. 포기한다고 이 특권. 그럼 가결 시켜서 주십시오. 당당하게 제가 영장 실제 심사 받아갖고 영장 기각시키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어떤 분들은요. 과연 이재명 대표에게 구속영장 발부할 수 있는 간 큰 판사들이 있을까? 이런 걱정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주변에는 극렬 지지자들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 유무용의 압력을, 압박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어느 판사가 했는지. 그래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아마 하게 될 건데. 날짜별로 돌아간다. 영장 전담 판사 그 세 분은 제발 나 걸리지 마라. 나 근무하는 건 하지 마라. 저는 이러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여하튼 이재명 대표로서는 거기서 기각받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완전히 부활하는 거죠. 이재명 체제 공고해지고요. 죄송합니다만 비명기는 더 이상 목소리 내기도 힘들어질 거고요. 이재명 체제로 총선 치르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과 검찰, 한동훈 법무부 장관 굉장히 핀치에 몰릴 거고요. 그럼 가정입니다만.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왜 그 길을 선택하지 않. 그 정도 승부수를 한번 던져볼 만도 한데. 그런데 그거보다는 좀 자진이 없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최진영 변호사님.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여기에 검찰 보도의 마지막 라인을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검찰이 뭐라고 했냐면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피의자에게 법령상 보장되는 권리 외에 다른 여인으로 형사사법의 장애가 초로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하에 영장 청구를 했다. 결국 이것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건이라 하더라도 이 정도면 영장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검찰을 비판하는 것은 잘못했다라는 취지를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민주당에서 신상 발언 포기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그것은 기존에 내가 나가서 내 발로 걸어가서 오히려 불제품 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신상 발언 가서 그와 반대는 얘기를 하면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에 말은 포기라고 하지만 사실상 안 나가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 중에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수사를 받는 이 혐의들이 증거가 전혀 없다. 또 이재명 대표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저는 당연히 이거 국회에서 회기 중이니까 가결시켜야 될 거고 체포동 의원 가결시키고 영장 심사를 당연히 받아야죠. 그래서 기각시키는 걸 목표로 해서 나가야 되는데. 가결시켜 주십시오. 한마디 하시고. 뭐 표결 이 부분에 있어서 주춤거리고 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한테는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더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은 그 리더십을 확보 확실하게 발휘하려면 국민들의 신뢰가 뒷받침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런 문제에 당당하게 거침없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그때 분명히 집값은 오르고 있었습니다. 자고 나면 아파트는 또 올랐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괜찮다,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2019년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 가격에 대한 통계 조작이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국민을 기망한 것이라며 엄정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자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홍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주요 통계 조작이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업으로 치면 분식 회계라며 국가의 기본 정책인 통계마저 조작해 국민을 기망한 정부라고 문재인 정부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식 회사 대한민국 회계 조작 사건을 엄정하게 다스려야 한다며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도 공범이라고 했습니다. 국기문란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한 데서 비판 수위를 더 높인 겁니다. 직원 숫자도 많고 벌려놓은 사업도 많은데 하나하나 뜯어보면 전부 이 회계가 분식이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조작주도 성장이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진실을 밝히라고 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했던 문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고용률이 사상 최고였다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보고서를 공유하며 감사 결과를 반박했습니다. 보고서엔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 불평등을 줄였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당에서도 면밀히 주시하고 있고요. 최근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로 이념 논쟁을 벌였던 전현 정권이 이번엔 통계 조작 의혹을 놓고 다시 정면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TV조선 홍윤주입니다. 여론의 시선은 아주 따갑습니다. 오늘자 조선일보 사설 보시겠습니다. 오죽 외압에 시달렸으면 노조가 이 사건, 통계 조작 사건 제보까지 했겠느냐. 부동산원 직원들이 하도 시달리니까 결국 노조가 당시 경찰에 이걸 제보를 했다는 겁니다. 제발 수사 좀 해달라고, 우리 일 못하겠다고. 이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앙일보 사설 보시겠습니다. 지난 정부의 통계 조작, 철저한 수사로 정치 시비를 차단해야 된다. 이게 정치 시비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도와도 관련된 문제입니다. 통계가 조작됐다면 과거에 IMF 때 그때 한보가 망하고 대우가 무너졌을 때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과도한 차입도 있었습니다만 분식 회계였습니다. 분칠하는 거, 얼굴에 분칠하는 그 회계. 국가 기업이 거의 뭐 썩어가는데도 우리 회사 괜찮았어요. 자료를 조작한 겁니다. 회계를 잘못한 거예요. 물론 통계 역시, 물론 이게 어느 정도 문제가 심각한지는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대통령실은 당시의 집값이 하락했다. 이런 주장을 계속해왔었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KB 수치랑 부동산원 수치가 그렇게까지 차이가 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문정권 시기에 보면 이게 3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차이가 날 정도니까요. 그런데 이거는 문재인 정부 때 장착원했던 분들이 무슨 사이제인가 해서 연구 모임 만들었는데 거기서 해명한 거 봤더니 자기들이 인정했어요. 통계법에 따르면 작성 중인 통계를 빼내서 볼 수가 없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 빼내서 본 거 이거는 장하성 초대 정책실장부터 그다음 김상조, 김수현 이 3명의 정책실장 쭉 이어지면서 그렇게 중간 통계를, 중간 지켓지를 뽑아본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이제가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시장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한 적극 행정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뽑아본 거 본인들도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빼박 통계법 위반 행위입니다. 그때로 잠깐 돌아가 볼까요. 당시 뭐라고 했는지. 자고 일어나면 아파트 가격이 올랐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2019년 어땠는지. 부동산 유튜버들이 여기저기 난리치고 청약해야 된다. 지금 집 안 사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심리에 또 오르고 또 오르고. 세종시는 몇 배가 올랐잖아요. 강남은 지금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30평대가 그때 막 20억 찍고 30억 찍는 아파트도 막 나왔었거든요. 한때는. 자 이러면서 모두 폭등을 걱정했는데. 당시 문재인 정부 반응 들어보시죠. 대통령 반응 그리고 장관의 얘기였습니다. 저는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기간 동안 부동산 가격을 잡아왔고요. 그다음에 또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집값 폭등 인지하고 계시나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올랐다고 보시나요? 감정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요? 11%라고 알고 있습니다. 11%요? 네. 당시 서병수 의원도 깜짝 놀랍니다. 얼마 올랐다고요? 11%요? 11% 지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집값 폭등을 얘기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대통령은 당시에 물론 이건 추측입니다. 이 영역 지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감사원이 얘기한 거예요. 아직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나진 않았다는 점, 그걸 전제로 대통령은 집값이 하락했다고 했고 당시 국토부 장관은 겨우 11% 올랐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감사원의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BH와 국토부는 2017년부터 21년까지 총 94회 이상 부동산원의 통계 작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하였습니다. 부동산원의 재검토 지시, 변동률 상승 사유 소명 요구, 현장 점검 요구 등의 방법으로 상승률을 낮추도록 압박하여 통계 수치를 조작하였고 이에 부동산원은 애초부터 주중치 등을 낮춰서 작성 보고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는 그 효과가 큰 것처럼 보이게 변동률 하향 등 통계를 조작하기도 하였습니다. 감사원이 파악한 통계 조작이 어느 정도였었느냐. 4년간 무려 94번, 94번이었습니다. 통계에 협조를 안 하면 너네 가만 안 두겠어, 뭐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정확한 워딩은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 이런 식의 압박이 있었다고요. 네, 그런 식의 내용을 이제 문재인 정부 국토부가 부동산원 등 기관 등에다가 SNS 또 문자로까지 이런 식으로 압박을 했다, 이런 내용 진술이 나온 건데요. 이게 이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과 또 소득과 관련한 통계를 정부 정책에 좀 유리하게 조작했다, 이렇게 지금 감사원이 발표를 하면서 드러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국토부가 부동산 매매 변동률을 마이너스로 부탁드린다, 이렇게 부동산원에 압박을 하고 그 이후에 실제로 변동률이 낮춰진 걸로 조사가 됐고요. 또 상승률이 사전 보고된 것보다 높게 되면 청와대가 왜 이게 더 높아졌느냐, 이러면서 이 사유에 대해서 밝히라, 이런 압박도 노골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이 감사원은 청와대가 매주 수요일에 보고되던 주간 주택가격 동향 통계, 이 부분을 전주 금요일에 미리 보고를 하도록 지시도 했는데, 부동산원은 사실상 미리 보고했던 예상치에다가 이 결과를 그 이후, 그 다음 주에 발표할 때 사전 보고치에다가 결과를 꽤 맞춘 일이 잦았다, 이런 폭로도 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통계가 어느 정도 중요하느냐, 제가 과거에 재경부 출입기자 시절에 실업률이 그때 많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IMF 때는 실업률이 문제가 됐었죠. 이때 정부가 기준을 바꿨은 적이 있었어요. ILO, 국제노동기구 기준을, IBRD인가요? 그 기준을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실업률 기준이, 기준 자체가 바뀌니까 실업률이 별로 문제 안 되네. 그때도 엄청난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준을 바꾼 것도 문제인데, 이거는 그 기준에 통계를, 아니 어떻게, 낮추라고 하면 통계가 낮추고 올라가라고 하면 올라갑니까? 이거 어떻게 보세요? 결국 통계 주도 성장, 이런 얘기 있는데 통계 주도 성장을 넘어서 통계 조작 성장을 했다라는 그런 비판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 귀에 쏙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수많은 부동산원 실무자들이 그 당시에 지시 자체가 너무나 황당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되는 그 지시를 누가 어떤 지위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다 갈무리를 해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증거 내역 같은 것들을 그 당시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경찰과 그리고 나아가서 청와대 이 내용을 고소, 고발까지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지금 확보됐다라고 하는 감사원 자료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어떻게 보면 이게 추가적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기소가 될 경우에는 유죄 증거로 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 그 사건이 있었던 그 전후로 해서 썼기 때문에 굉장히 신빙성이 있고 나아가 임의로 제출을 해서 했기 때문에 적법 절차를 지켰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자 조선일보 일면 기사에 이런 내용이 주목될 만한 기사가 있습니다. 노조가 외압을 제보했다. 이때 당시에도 문제가 됐어서 경찰에 이거를 신고하자라고 한 사람들이 바로 직원들이었다는 거예요. 직원들이 노조에다가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노조가 그런데 그때 제대로 실질적인 조치는 없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목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이 어떤 내용이었느냐.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통계청장이 취임하는 자리였습니다. 바로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강신욱 청장이 취임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때 갑자기 뜬금없는 이런 단어를 써요. 좋은 통계로 보답하겠습니다. 좋은 통계래요. 세상에 착한 통계, 좋은 통계, 나쁜 통계, 미운 통계가 있나요? 통계는 통계지. 자, 그런데 왜 그랬느냐. 이 전에 황수경 전임 통계청장이 임사를 해요. 그런데 그때 울먹이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왜 이거 제가 정부의 입장을 잘 대변하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거 뭐지? 왜 갑자기 통계청장이 울면서 퇴임하고 그다음 통계청장은 좋은 통계를 얘기하지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황수경 저기 나오잖아요. 황수경 전임 통계청장이 정치적 도구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었다. 나는 말을 잘 듣는 편이 아니었다. 저분이 K대회 박사 출신이었어요. 그랬는데 신임 그분은 좋은 통계로 보답하겠다. 강신욱 후임 청장은 원래 통계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랬었죠. 통계 전문가가 아닌데 이른바 소득주도성이나 소주성이 긍정적 효과를 낸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서를 작성한 게 문정권 핵심들의 눈에 딱 들어서 통계청장으로 발탁된 건데 통계는 아까 우리 앵커 말씀하신 대로 그냥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거예요. 거기다가 좋고 나쁘고 자꾸만 그런 판단을 같이 판단을 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예 나는 조작할 겁니다 선언한 거예요 사실.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내고 반론을 했습니다. 반론 전에 연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정부의 분들은 조작이 아니라 조정이었다. 뭐 이런 취지로 하는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문가와 수사기관의 진상규명으로서 실체가 규명이 된 다음에 그에 대한 책임 문제가 거론돼야 되겠죠. 지금 다른 나라 소위 통계 선진국이라고 하는 영국, 독일 이런 나라들을 보면 정치 권력에 그동안 거기도 많이 휘둘렸습니다. 굉장히 부풀리거나 축소되거나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은 통계를 다루는 통계당국이 굉장한 사법기관 못지않은 정치적 독립성 또는 중립성을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만약 저 사실들이 보도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사실 굉장히 중대한 문제죠. 그거는 검찰이 수사하기로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결과를 지켜볼 생각입니다. 반론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한 발표가 나가자 문재인 정부 인사들 모임 사의제에서 수많은 공무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여를 하고 수많은 조사원이 거기에 참여를 하는데 어떻게 조작이 될 수 있느냐. 그러면 조작하려면 이 사람들이 다 몸처럼 움직인 거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이루어졌던 것이고 검찰 수사권 완전한 박탈도 지금 이루어진 걸 보면 과연 이것이 불가능한 것이냐. 이미 증거가 나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수천 쪽의 증거 자료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부동산원에 있던 조사원뿐만 아니고 위에 있던 국토부에 있던 공무원들도 입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있었던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손바닥으로 하늘이 가려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는 검찰 수사와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확인해야겠습니다만 이미 나온 것만 해도 통계법이라든가 관련되는 직권남용 이런 부분이 지금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해서도 글을 올렸어요. 네 맞습니다. 어제 본인은 SNS를 통해서 올렸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 정부보다 문재인 정부는 고용노동정책을 중시한 정부였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문재인 정부 기간 고용률과 청년고용률 사상 최고 또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 격차 감소, 사회보험 가입 확대 또 임금 불평등 축소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멘트와 함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보고서를 올려서 공유를 했습니다. 이 해당 보고서에는 고용률이 문재인 정부에서 사상 최고치였다 이런 기록들이 주로 담겨져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검찰 감사원이 고발을 한 사람이 장하성, 김상조 실장, 김현미 전 장관 등 22명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수사 상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정부의 일, 임기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김현미 장관, 그 다음에 장하성 실장 임기 끝나고 나니까 이런 상황이 드러나는데 아직 임기가 끝나지 않았는데 임기도 끝나기 전에 논란인 사람이 있습니다. 겨우 6일 남긴 김명수 대법원장, 마지막 전원합의 선고가 오늘 열린대요. 오늘 6일 남겨놓고 재판한답니다. 단순히 그게 마지막이라서 주목받는 게 아닙니다. 바로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죠.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 상고심 선거, 쉽게 말해서 대법원 마지막 판결이기 때문입니다. 자, 최지원 기자, 퇴임 6일 전에 이루어지는 마지막 선고인데 일단 그거부터 이게 엄청 시간을 끌어왔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 허위 인턴서를 발급해줌으로써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 이런 혐의로 지금 2020년 1월에 기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무려 1년 석 달 동안 지금 끌어온 건데 1심에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또 2심에서 항소한 것도 기각이 되는 상태라서 만약에 확정이 되게 되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량을 또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갔는데 그걸 전원합의체로 회부를 하면서 또 시간이 길어졌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 엿새 전에 이 판결을 지금 앞두고 있는 거고요. 오늘 오후 2시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최강욱 의원의 운명이 갈립니다. 자, 그런데 일단 그거부터요. 퇴임을 앞둔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재판을 주재하는 거, 이게 흔한 일이에요? 18해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법조계에서는 매우 이례적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퇴임을 앞둔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18년 전에 한 번 있었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을 정도로 상당히 이례적인 것 같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김명수 대법원장께서 취임한 이후에 상당히 정치화, 사법부가 정치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거기에 활용 점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사법부의 신뢰를 나아갈 때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다시 한 번 사법부의 신뢰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주려고 하는 것인지 판결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신주호 위원님,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오늘 선고. 지금 법원 행정처장 빼고요. 대법원장 포함해서 13명의 대법관들이 하는데요. 지금 보도에 따르면 중도 보수 성향의 대법관을 7명으로 카운트를 하고요. 또 진보좌파 쪽을 6명으로 하는데 그러면 7대 6이 되면 김명수 대법원장도 그냥 한 표예요. 한 표인데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중도 보수 쪽에서 한 명이라도 넘어가면 이게 다 파기환송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런데 저는 이렇게 되면 대혼란이 올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증거능력, 김경록 씨, 자산관리인에게 만든 하드디스크에서 나온 허위 인턴 증명서. 이게 증거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그게 쟁점이에요. 만약에 파기환송이 된다면 새로운 그거를 만드는 겁니다. 만드는 건데 이미 정경심 씨의 경우에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잖아요, 4년. 그런데 그때 이게 증거로 인정이 돼서 4년 대법원 확정 판결에 반영이 된 거거든요. 대법원 스스로가 정경심 확정 판결을 내놨는데 그걸 어떻게 보면 뒤집는 이런 거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은 될 것 같아요. 물론 대법원에서 지난번에도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 선거법 위반도 허위 사실 유포지만 방송 중에 급하게 주고받은 경우는 그거는 허위 사실이 아니다라는 태로운 판례가 그때도 나왔었긴 했죠. 최강욱 의원은 그동안 1, 2심 유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무죄를 강하게 주장해왔었습니다. 정치검찰의 장난질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큰 것인가 다시 실감합니다.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과정에서 지금 보이고 있는 여러 가지 사실관계 지적이나 오판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를 통해서 하나하나 입증하고 반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증거 수직 과정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입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조차 일체 외면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매우 불구하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그동안 김명수 대변원장의 논란이 참 많았습니다. 그동안의 임기, 그동안 재판 과정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쨌든 사법이 법원까지 포함해서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크게 받고 있는 건 틀림없고요. 그래서 법원의 개혁이 필요하다, 정의에 또 마지막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그런 장치로서 사법부가 재기능을 하도록 해야 된다. 이 요구는 많은데 그동안 하여튼 정치적 여러 가지 상황과 결부져서 논란이 많았죠. 결코 사법부 아직도 진행형이라고 생각되고요. 새로운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또 그 반작용으로 말하자면 김명수 대법원장보다 더 오른쪽에 강하게 가 있다. 이런 일에서 너무 사법부가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진동이 좀 많은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합니다. 사실은 그 진동폭이 많은 건 사법부는 무엇보다도 법정 안정성을 기해야 되는데 그 점이 상당 부분 훼손될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정치적 상황과 관련해서 그것이 왔다 갔다 했다 한다고 하면 국민적 신뢰에 상당히 훼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사법부 자체가 정치권에 영향을 받는 것 또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김명수 대법원장 화면 보시면 마스크 쓰고 계시잖아요. 마스크. 본인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만 코로나에 지금 확진이 되셨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대통령과 마지막 퇴임을 앞두고 총리도 오고 이런 만찬을 하기로 다 약속 잡혔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코로나에 걸렸네요. 그럼 하루 전에 취소를 했어요. 원래 금요일에 예정이 돼 있었는데요. 하루 전인 목요일에 지난주 금요일이었는데 목요일에 본인이 코로나 확진 판정으로 인해서 만찬에 참여할 수 없다. 이런 의사를 전해왔다고 합니다. 사실상 김대법원장 퇴임에 맞춰서 대통령실에서 만찬을 준비한 건데 당사자가 못 나온다고 하니까 오브요일 만찬 전체가 취소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만찬으로 대체를 했는데 김 위원장 같은 경우에 지난주 초에 코로나에 처음 걸린 걸로 알려졌는데 만찬 예정에 이틀 전이었던 13일에 법원의 날 행사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말씀하신 대로 마스크를 끼고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발언할 때만. 연설만 하시고 다시 마스크 끼고. 바스 마스크 끼고. 그런데 그때만 해도 코로나 확진 사실에 대해서 잘 알려지진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만찬 취소 사실을 전날 알리면서 비로소 확진됐다 이런 사실이 알려졌고. 아마 오늘 재판에도 나오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물론 이걸 확대해서 갈 필요는 없습니다만 대통령 만찬은 제가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재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좀 해석의 차원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요새는 코로나 걸려도 식사하고 하는데 반드시 저기 되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본인 선택인데. 물론 대통령이 참석하니까 조심하는 측면은 있었겠죠. 물론요. 그런 건데. 그런데 이렇게까지 퇴임을 며칠 앞두고 굳이 판결을 하고 하는 게 과연 뭔지. 두 시의 판결 결과를 봐야지 김명수 대법원장의 진심이 모였다 하는 게 확인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건의 대척점에 있는 사람 바로 한동훈 장관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다른 사람보다 지금 최강욱 의원과 늘 논란이 있었는데 오늘 기자들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일단 오늘 재판이 열리는데 어떻게 보냐 질문이 있었나 봐요. 다만 구체적으로 답을 하진 않더라고요.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질응답을 했는데 굉장히 오래 끈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법에 따른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 이렇게 짤막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렇게 들었는데 오늘 또 이재명 대표 법적인 병원에 또 긴급히 이송됐지 않습니까? 질문들이 그거 질문 안 했을 기자들이 질문 안 했을 리가 없는데. 첫 번째 질문으로 나왔어요. 지금 이제 표결 앞두고 있고 영장 청구됐는데. 어떤 반응 나왔습니까? 이 한동훈 장관은 명분이 없는 단식이라는 걸 아니까 지금 뭐 내각 총사퇴니 탄핵이니 맥락 없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밝혔고요. 또 지금 단식으로 이 대표가 이송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을 해서 자해를 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설례를 만들면 안 된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앞으로 다른 잡범들도 다 이런 방식을 쓰지 않겠느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다른 여타 정치인들도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여러 가지 단식투쟁 등을 하면서 처벌을 피해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모두 성공한 전례가 없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 이 대표의 범죄 혐의 자체도 지금 민주당의 대표일 때가 아니고 성남시장 시절이고. 지금 민주당이나 국회와는 전혀 관련 없는 혐의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이 개인 비리를 놓고 결사 옹호하는 것은 최악의 권력 남용이라고 국민들이 여길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지금 자막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 단어가 또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피의자가 잡범이라는 건 이재명 대표를 잡범이라는 건 아니에요. 앞으로 다른 잡범들도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는 거고. 또 자해한다고 사법 시스템 정지 안 된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규정을 일종의 자해다. 피의자가 자해한다라고 했는데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두 의원님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먼저 이상민 의원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게 자해라고 지금 봤다는 건지 아니면 표현의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 논란의 단어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영장 청구는 검찰에 했거든요. 법무부 장관이 대변자가 될 필요는 없죠. 굳이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치적 논란이 될 수 있는 언동을 한동훈 장관이 주도해서 저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냥 한동훈 장관으로서는 법무부 장관답게 좀 건조하게 또 어쨌든 정치권의 제1당의 대표가 저런 사태를 맞이했으니까 그냥 좀 절제된 언어로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해라는 표현이요. 자신에게 해로운 행위를 하는 게 자해입니다. 칼로 어디를 긋고 이렇게 하는 것만이 자해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단식을 하면 몸에 지금 해롭게 돼서 병원에 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쿨하게 그냥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체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네. 알겠습니다. 5박 6일간의 러시아 방문을 마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북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 열차 타고 간다고 하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앞서 들러왔던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였느냐. 항공모함 킬러 이렇게까지 알려지고 있어서 이걸 북한이 가져가면 이런 지금 우려도 있는데. 그런데 막상 우크라이나 전에서 써봤더니 에이 기대 이하였다고 합니다. 윤동빈 기자입니다. 김정은이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 킨자를 장착할 수 있는 미그 31 전투기의 앞부분을 매만집니다. 음속의 10배에 달하는 마하 10의 속도로 비행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사실상 요격 방법이 없어 미 해군의 항공모함도 파괴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 불립니다. 현재 미국조차 시험평가를 마치지 못한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가 극초음속 미사일을 배치했다고 공언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에서 러시아 킨자를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미국이 제공한 패트리어트 대공 미사일에 6발 넘게 요격된 겁니다. 다만 열차, 수중 바지선 등 탄도미사일 발사 수단을 다변화하고 있는 김정은이 북한판 이스칸데르를 전투기에서 투하하는 신기술을 러시아로부터 전수받을 경우 우리 킬체인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김정은은 동방경제포럼이 열린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교를 방문해 북한 유학생들을 만났고 연해주 아쿠아리움을 찾아 바다 코끼리 공연도 관람했습니다. 역대 최장기간인 5박 6일간의 러시아 방문을 마친 김정은은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유엔 총회 참석자 미국으로 출국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북러의 군사협력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북한의 핵공격 시 정권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일 관심을 끌었던 게 뭐죠? 움직이는 호화요새. 방탄열차였어요? 네, 뭔가 것들이 설비가 다 돼 있고 방탄까지 된다는. 하지만 속도는 매우 느린 그 열차가 화제가 됐었는데 우리가 보통 어떤 나라 정상이 다른 나라 갔을 때 교통수단에서 계속 잠을 자지는 않잖아요. 일단 그 나라 가면 그 나라의 숙박시설로 이동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화제가 된 게 뭐냐 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에 갔어도 잠은 계속해서 열차 안에서 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지 분석이 나와서 이게 굉장히 관심을 끌고 있는데 그만큼 경호라든가 보안 문제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도 한국 올 때 에어포스1 타고 와도 잠은 물론 경호는 심각합니다만 잠도 저 기차에서 잤다는 거예요. 게다가 김정은이 러시아로부터 이걸 선물 받아서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뭘 선물했습니까? 바로 드론입니다. 드론이요? 드론은 아시다시피 공격형 무기로도 사용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래 코제만코 프리모르스키주 주지사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드론 6대와 그리고 조종기를 선물했다고 밝혔는데 이건 사실상 거의 명백한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입니다. 대북 제재 위반입니다. 2017년 채택된 안보리 제재 결의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2397호 같은 경우 모든 산업기계의 북한 수출 금지. 명백한 산업기계죠. 1718호는 북한의 무기 운용 능력 발전에 직접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물자의 수출이 금지되는데 그게 딱 드론을 선물하는 게 드론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드론을 선물할 경우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될 걸 뻔히 알면서도 저런 공개적으로 드론을 선물했다는 건 러시아가 의도적으로 북한에 대한 안보리 제재 무시할 의도 이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드론도 제가 알기로는 자격증이 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격증이 있으려나 아무튼 드론을 본인이 직접 조종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에서 보란 듯이 저런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걸 주고받는다는 겁니다. 게다가 김정은 여동생, 김여정 봤더니 웬 가방이 저런 것도 들고 다녀 그런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 매체보도된 사진을 하나 보실 텐데요. 이 사진은 전투기 공장 방문 현장을 김여정 부부장이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방문했던 사진인데요. 그 사진에서 김여정 부부장이 들고 있던 저 가방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예요, 저거? 저 가방이요. 사실 프랑스 고가 명품 브랜드로 추정이 되는데 그 브랜드 특유의 퀼팅 패턴, 그러니까 누빈 패턴이라고 하죠. 그 패턴도 굉장히 유사하고 그리고 금속 스타일의 참, 그러니까 장식물이 달려있는데 이게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제품 같은 경우에는 큰 사이즈, 라지 사이즈의 가방이 960만 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960만 원? 그렇죠. 거의 천만 원에 가까운 그런 가방을 지금 들고 있는 모습이 표착이 됐고요. 앞서서 김정은 위원장의 딸이죠. 김주혜 양 같은 경우에도 지난 3월 ICBM 발사 현장 참관 당시에도 한 240만 원 상당의 고가의 명품 재킷 입고 있었는데요. 패딩 같은 저 옷. 맞습니다. 그런데 저 브랜드도 김여정 부부장이 들고 있었던 그 가방 브랜드와 좀 같은 브랜드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스위스 명품 브랜드 시계를 손목에 차고 있는 모습. 몇 차례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의 스위스사, 아이, 저는 시계 잘 몰라요. 그러니까 1600만 원짜리 시계를 차지 않나. 딸은 프랑스 디오르 어쩌고 하는 코트를 240만 원짜리 입고 여동생은 프랑스의 역시 디사의 가방까지. 저런 초호화 생활을 즐긴다는 겁니다. 지금 대북 제재예요. 유엔 제재 중이에요. 그런데 어디서 돈이 나서 저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학부모한테 인분이 묻은 기저귀로 뺨을 맞았다는 그 사건. 참 이 황당한 사건 전해드렸는데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국민청원이요. 나흘 만에 5만 명을 넘겼다고 합니다. 일단 이게 어떤 사건이었죠? 어린이집에서 아이 목에 상처가 난 채로 집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학부모는 이거는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다라고 주장을 했고 어린이집 측에서는 그게 아니라 아동들 사이의 마찰이다 그렇게 주장했었는데 그러다가 어린이집 교사 측에서 사과를 한다면서 학부모를 찾아간 거예요. 학부모를 찾아갔는데. 찾아갔는데 그 학부모가 자기 자녀가 싼 똥 기저귀를 펼쳐서 어린이집 교사 얼굴에 던졌다고 합니다. 그럼 저거 묻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 과정에서 저렇게 얼굴에 임분이 묻은 거예요. 옷에도 묻고 그랬는데 심지어 그 기저귀로 교사의 얼굴을 때리고 문지르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저걸 문질러요,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건을 보다 보다 참다 참다 못한 남편이요. 이 교사, 이 선생님 남편이 청원을 올리면서 그래서요. 뒤늦게 알려진 거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교사의 남편이 청원을 올린 건데요. 그 청원 내용을 보시면 막장 드라마에서 김치 싸대기 본 적 있지만 현실에서 임분 싸대기를 볼 줄은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특히 나쁜 교사는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나쁜 학부모는 과연 어떻게 피해야 되는 것이냐. 교사도 방어할 수 있는 방패를 제도해 해달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청원이 5만 명을 넘었거든요. 5만 명을 넘게 되면 국회에서 관련법 재개정을 논의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만간 그 국회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가 될 예정입니다. 아무리 선생님이라고 해도 아무리 학부모라고 해도 저런 똥 기저귀를 얼굴에 던지고 뭉개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학부모, 여전히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를 주장하고 있어요? 네, 지금 저 임분이 묻은 기저귀를 어린이집 교사에게 던진 저 해당 학부모가 저 교사를 아동학대미로 지난 9일에 신고를 했습니다. 일단 정서적 학대행이라는 건데 인원 파악을 잘못해서 아이를 어린이집 밖에 혼자 세워뒀다거나 아니면 낮시간에 어두운 공간에서 혼자 재웠다. 정서적 아동학대를 했다는 겁니다. 사실 저분과 관련해서 저 학부모는 본인의 행동, 그러니까 인분이 묻은 똥 기저귀를 어린이집 교사에게 던지고 묻힌 이 행동에 대해서는 내가 다 책임을 지겠는데 이 사건을, 이 부분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서적 아동학대를 당한 학부모의 절규로 봐줬으면 좋겠다. 물론 경찰 입장에서는 저 아동학대 부분과 저 폭행, 해당 폭행권을 분리해서 별도로 수단한다고 하지만 어떤 일이 있었건 간에 저 행동 자체는 용서받기 어려운 저런 행동입니다. 네, 학부모는 이걸 절규로 봐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왜 산에 오르다 보면 안내문 같은 게 있죠. 뭐, 낙석주의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좀 위험한 곳입니다라고 해서 혼자 가지 마세요도 있고. 근데 이런 안내판이 있었대요. 봤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랐대요. 아니, 이런 사진을 여기다가 그냥 말로 해도 다 알아듣는데 어떤 안내판입니까? 일단 출입금지 구역임을 알리는 경고문이기는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된 건 그 안내문구 아래 나란히 게재가 됐던 저 사진입니다. 어떤 사진이에요, 저게? 일단 제목을 보시면 잠깐 이래도 가셔야 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경고문구 내용이긴 한데요. 그 사진 두 장이 추락한 등산객의 시신으로 추정되는 형체가 그대로 노출이 됐기 때문입니다. 뭐, 이렇게 가리거나 모자이크 하잖아요. 네, 전혀 모자이크나 블러 처리도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 상황 자체가 그대로 노출되었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서 저 출입금지 구원에 가셨다가 저 낭떠러에서 떨어진 분 얼굴을 그냥 그대로 다 공개를 한 거예요? 야, 이거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취지는 안전한 정규 등산로를 이용해달라, 추락 혐의 없는 그런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 저 안에 많은 네티즌들의 얘기는 저분들 유족에게 과연 저 추락사 사진을 쓰는 것에 대한 허락을 받았을까?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에 받았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물론 절 올린다고 해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자명예훼손이 되지 않겠습니다만, 사실 문제가 된다면 저건 민사상으로 충분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국립공원 관계자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취지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약간 좀 책임의 핵심 발언, 사진 개시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가 파악 중이다. 아직 왜 올렸는지 어떤 경로를 올렸는지 잘 모르겠다는 입장인데 사실 경고도 필요하지만 저렇게 지나친 수위, 거기다가 사자의 명예까지 훼손할 수 있는 그런 사진 같은 경우에는 빨리 내리고 사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이 뭐예요? 이래도 가셔야겠습니까? 나중에 우리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가시면 이 꼴라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예시를 든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저 떨어진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 추모, 애도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이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도 가실래요? 이러려고 가시는 겁니까? 이런 약간 조롱성도 적게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분위기 좀 바꿔볼까요? 지난주에 아마 전국의 아들, 딸들 중에 아니 넌 왜 그걸 그렇게 늦게 했어? 라고 혼난 아들, 딸들 있을 거예요. 엄마 미안해라고 했던 아들, 딸들을 많이 생겨나게 했던 바로 가수가 있었죠. 바로 임영웅 씨입니다. 그런데 그때 막 서로 예매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이 성공을 했는지 막 좋아하고 환호하고 난리도 아니었대요. 그래서 엄마하고 딸이 저렇게 좋아하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고요. 임영웅 씨 공연표를 사려면 전생부터 공덕을 쌓았어야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말 힘든데. 되게 좋아시네. 그런데 어느 카페에서 임영웅 씨 공연표를 예매하는 데 성공한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그런데 모녀 사이가 아니라 카페 사장과 손님 사이라고 합니다. 사장님하고 손님이 저렇게 좋아해요? 카페 손님 중년 여성이 임영웅 씨 공연표를 사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그런데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 하고 막 긴장하고 있으니까 젊은 카페 사장님이 도와드린 거예요. 도와드렸는데 표를 사는 데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얘 꿈이냐 생시냐 하면서 너무 좋아하는 모습이 나왔고 옆에 어린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아이고 시끄러워. 두 사람이 환호할 때 귀를 막는 모습에서 정말 크게 환호를 했구나라는 걸 짐작하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었으면 아파트 당첨된 때보다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 저분들. 얼마나 기뻤으면 아파트 당첨된 때보다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 저분들. 임영웅 씨가 콘서트 할 때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팬들이 이렇게 많은데 조그마한 공연장 하지 말고 쫙 이거 있잖아. 호남평야 거기서 공연해 사람들 다 볼 수 있게. 그랬더니 이런 답변을 내놨었습니다. 콘서트 티켓 구하기가 너무 힘들죠. 이제는 진짜 호남평야를 알아봐야 되나. 정말로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콘서트를 못 오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니까. 유희 씨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한번 천천히 단계단계 밟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진짜 저를 좋아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정말 딱 한 자리에서 딱 다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진짜 만들어 볼게요. 언젠가는. 그런데 이번에는 얼마나 어려웠대요. 예매하기가. 임영웅 씨의 콘서트 예매가 지난 14일 그러니까 목요일 저녁 8시에 오픈이 됐었는데요. 8시에 했는데? 1분 만에 전석이 다 매진이 됐습니다. 사실 저도 저 피켓팅에 참전을 했었거든요. 진짜요? 됐어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접속 자체에서 그냥 그댈 오류가 나서 아예 가보지도 못하고 그냥 끝이 나버렸으니까. 대기가 만 명 넘게 있었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영웅 씨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콘서트에 직접 티켓팅을 해본 적도 있었는데 그때 본인이 해보니까 시작하자마자 대기자가 50만 명이 되어서 기다릴 수가 없더라. 이런 소외를 밝힌 적도 있는데. 임영웅 씨 이제는 정말 호남평화 알아보셔서 거기서 좀 콘서트 해주셔서 저도 좀 티켓팅 성공할 수 있게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현주 변호사님도 이 젊으신 분이라 이거 빨리 할 텐데 늦었답니다. 이러다 보니까 가고는 싶은데 못 가는 분들 위해서 뭐 이런 마켓에다가 내놓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한 표가요. 16만 원짜리 티켓 두 장이면 32만 원인가요? 이걸 얼마에 팔아요? 지금 최대 180만 원까지 하는데요. 아까 동시 접속자가 몇 명인지 말씀을 안 드렸는데 370만 명이 동시 접속을 했다고 합니다. 370만 명. 그러니까 그만큼 가고자 하는 분들은 많죠. 여기 있는 분들도 지금 제가 알기로 거의 다 피켓팅에 참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고자 하는 사람은 많고 수요는 정해져 있고.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중고 마켓 같은데 안표가 많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30만 원에서 60만 원, 많게는 두 장에 180만 원까지 올라온다고 하는데 더 문제는 저기에 허위 안표성까지 있습니다. 돈만 받고 표를 안 보내는 사람들까지 있거든요. 굉장히 문제가 좀 심각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임용호 소속자 측에서는 저 티켓팅, 피켓팅을 할 때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티켓을 많이 확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피특이는 티켓팅할 때? 네. 그래서 그런 게 혹시 확인이 되면 예매 자체를 강제 취소시키겠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상황입니다. 다음 공연까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지요. 또 하겠죠. 저희는 1분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오늘 아침 대한민국 잘 보이셨습니까? 오늘 하루 당신의 대한민국을 신통방통이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에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